금융감독원은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제한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.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. 사기범들은 거래소에 상장된 대표 코인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.